이 거북촌은 관람객의 천천을 위해 모형으로 도착한 것이다 내부구조와 시설은 해군사방학교의 거북촌 모형을 기름으로 하였고 규모는 실물의 55% 크기로 주차한다 거북촌 모형 내부 거북촌 모형 이게 실물의 55% 랍니다 생물의 5% 청정 이건 뭐 반포 여기가 지붕 여기가 지붕 여기가 지붕 여기는 화장실 여기가 키입니다 키 장룡방 이게 대장장 선장방 선장방 타이페 여기가 뺏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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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가는 길이 온네. 여기가 뒷독 입니다 새꽁이 같이 생겼네요 뒷꼬리가 여기는 세종무라 청계천 강화문광장 기아 입니다 기아 실물의 50% 크기 거북선이 아닌가 실물의 50% 거북선 등 거북선 기본